여긴 놀이동산이잖아요. 여긴 왜? 선생님이 요즘 너무 울해 보여서 그래서 우리 셋이 용돈 모아서 서프라이즈로 준비했어요. 놀이동산! 진짜 니들이 용돈 모아서 준비한 거야? 네! 제니야, 세찬아, 세종아. 선생님, 우리 선물 받아줄 거죠? 선배님, 우리 빨리 돌아가. 제니야, 세찬아, 세종아. 너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자, 그럼 신나게 놀아보는 거예요. 고고! 가자! 아빠, 데려줘서 고마워. 조심히 가, 우리는 알아서 갈게. 잘 가! 안녕! 회장님도 같이 가세. 아니요. 애들이 박 선생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제가 끼면 좀 그렇잖아요. 왜요? 이럴 때 애들이랑 친해지셔야죠. 그죠. 또 애들이 셋이나 되다 보니 박 선생 혼자서 감당하기도 힘들 거고. 그럼 같이 가야겠네요. 제니야, 세찬아, 세종아. 아빠가 여기까지 온 김에 이 아빠가 다 쏠게. 아빠도 간다고? 맛있는 놈! 세종아, 아빠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좋아! 가자! 가자! 아빠도 해요. 아빠는 괜찮아. 그냥 해 얼른. 아빠 분위기 깰 거면 이제라도 그냥 집에 가던가. 회장님, 그냥 하세요. 이런데 오면 다 하는 거예요. 아빠는, 기다려줄 것입니다. 좋아! 아빠, 기다려줄게. 아빠는 어떻게 쓰세요.